아직 못한 말이 남아있나? 왜 저를 택하셨어요? 왜 혜수를 이용해서 제게 화살을 겨누게 하는 거죠? 정혜수 그 아이가 그렇게 믿는다. 그 아이는 너를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한 친혜임으로 알고 있다. 그 정호와 분노가 진실의 눈을 가리지. 전 아닙니다. 제가 혜수를 해치려 하다뇨.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제가 두려우세요? 회장님이 가지신 걸 제가 다 뺐을까 봐 겁이라도 나셨어요? 서류경! 너, 너! 혜수한테 잘못한 게 많습니다. 하지만 혜수만은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. 거짓으로 혜수맘을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정혜수 뒤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네가 오만해졌기 때문이다. 나, 마현덕이는 나를 뛰어넘는 자를 용납지 않는다.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. 움켜쥐신 걸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죠. 그래야 만수무강하십니다, 회장님. 서류경도 협박하는 수준이 꽤나 높아졌구나.